자 좋습니다 요거 약간 테스트로 했는데 삭제할게요 이게 이제 게임 스타트의 그겁니다 이런 느낌? 딱히 트럭은 뭐 하는게 없어서 나도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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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로 주면 둘러본다 키보드가 나온거 같네요 심플 오토매틱이 나오는게 난 페달이 없기 때문에 심플 오토매틱 하겠습니다 충전 시작하려는 도시는 역시 독일수도가 좋겠죠 느낌있잖아요 주변나라보다 할 수는 별로 없더라구요 월월 10시입니다 이제는 엔진오일이 매차됐구요 베롤린에서 베롤린으로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럭운전 당신이 꿈꾸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재 당신은 운송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트럭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당분간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회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엔진오일 허물을 베를린에 있는 BCP까지 안장 융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용주가 차량을 범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절대로 모두를 실망하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좋아요. 튜토리어에서 잘 알려주겠지? 엔진 작동하려면 E를 누르세요. 다른 키를 이용해 움직일 수 있다. 조금 전진한 후 멈춰주세요. 오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시점이 있습니다. 추적 뭐가 많네요. 8까지 있어. 잠깐만 잠깐만 옵션이 여기 설정이 그대로 살아있을지 볼게요. 살아있고요. 오디오는 좀 커버한데 그리고 게임 플레이는 아 세팅한 게 다 사라졌네 아닌가? 시간대 모든 정보 난 이런 거 다 좋아해요. 랜덤 도로 이벤트 경로우회가 뭔 개념인지 모르니까 손대지 않을게요. 이런 거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트럭을 제한하면 안 돼. 속도를 현실적인 염려 소비 힘들까? 뭐 어쩔 수 없어. 어? 이거 원단위가 있었는데? 아 아 아 아쉽네 통합표기가 원단이네 아쉽네요 코리아가 아닌 거였어 거기다 룹을 뭐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나 아쉽네 컨트롤 이런 거는 모르니까 손대지 않을 거고요. 자 오디오에서 이것만 선택할게요. 이거 패치 내가 이것만 했고 그러니까 모드 아닌 게 없어가지고 이것만 했거든요. 왜 모드가 적용이 안 돼 있지? 문제가 있네 음 음 잠깐만 프로필을 가서 저장이 된다니까 뭐든 아 아 아까 그거 삭제해서 그런 거 같다. 이렇게 됐고요. 아는 게 뭐든 이거 밖에 없어서 뭐 이제 뭐 알면 추가할게요. 하나하나 벌써 3분이나 흘렀대 좋댔다 정지 옵션 오디오에 음 코리안 카카오 네비 이것 때문에 됐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할게요. 스페이스는 뭐지? 일단 엔터 운송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F1 이 시정자 마우스로 경로 간지 이제 제어할 수 있대 GPS를 갖고 있어요. 좋아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현재 속도 기어 데미지 연료 피로도 뭐 이메일 알림 시간 그리고 내 돈 유로다 선택된 페이지의 내용 F 토글 내비게이션 지도는 파란색 화살표 표시라고요 운송 중이라면 붉은 선이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연결이 돼요 붉은 선 붉은 선? 붉은색이어야 되나? 목적지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 다른 배율 F5 F6 운송 정보 뭘 운송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언제까지 가야되고 얼마 도착했을 때의 시간 그리고 내가 빨간 버튼을 누르다 위약금 부담해야 된다 진단 페이지 트럭과 트레일러 화물이 얼마나 심하게 파손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차량은 수리를 할 수 있는데 화물은 안 돼요 노란색을 긴급 다 헬프 버튼으로 볼 수 있다 메시지 자 이동하세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대요 기어 노토예요 스페이스가 뭐야 기다려봐요 이거 설정을 다 안 알려주는데 내가 미리 보고 와야되나 봐 스페이스 뭐였어 주차 브레이크 아휴 시대 엔진 브레이크 엔진 시동 키고 고고 기어 업 다운 리타더 이게 뭔지 몰라 지시등 지시등도 펴야돼 비상등 라이트 상향등 경광등 왜케 등이 많아 에어홈 패싱 라이트 와이퍼도 있네 크루즈 컨트롤은 뭔지 몰라 크루즈 컨트롤은 뭔지 몰라 창문 열고 닫는거는 안하네 좋아요 우회전 잠깐만요 이거랑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지? 공회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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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허전입니다 진짜 공회전입니다 천 cast 공회전입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빨리 갑시다.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이래? 어우C 1차선인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이래요?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야악! 아이쿠! 맙소사 대형사고인데? 아휴C 허물을 하차 위치를 배정받을 수 있다. 문 안 열어주는데요? 내가 가다 말았구나. 아닌가? 열어주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열어주는 중 에너지 1차선 2차선 2차선 3차선 3차선 4차선 4차선 아니, 딱히 사고 싶진 않은데요? 아 어시스턴트 뭐 액션 이게 뭐 지정된 트레일러 여기야? 아닌가 본데요? 아 아니, 난 딱히 고용할 생각이 없다니까? 요래서 온 건데, 난? 나 지금 딴 데 지금 비비고 있나 본데? 아니, 아 줏댔다 뭐, 뭐, 뭐 아, 이거 잘못 봤네요 와이퍼도 켜야되는데, 씨 네 가지가지 한다 그래서 문이 안 열려있었구나 와이퍼 기다려봐요 와이퍼 와이퍼 우회전입니다 오, 우회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옆 건물을 내가 잘못 보고 온 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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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위로위로 이라이 없네В 그치이 트레일러? 트레일러? 네, X되고 있는 걸 실시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V 안되는데요? 아 아 아이, 미안합니다. 자 아휴, 비도 많이 내리고 X됐네. 시작도 전에 파산하겠는데? 제발, 제발. 이런 미친. 운송 처리. 주차 생략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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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일거리? 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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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최우선인데? 좋네요. 일단, 봐봐. 자, 여기까지. 아, 잠깐. 잠깐. 한 템포 잠깐 쉬고 올게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아휴.